서울 부부의 귀촌일기 열기 저쪽에 해, 저쪽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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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올라갔어. 어? 얘 없지? 삼겹살. 물. 오! 어? 이상한데? 여기 묘지같고? 다른 거 있잖아? 보자 보자 보자. 이제 여기. 대나무 한 5개는 잘라와야겠는데. 맨날 무너지냐. 커졌어, 선생님! 우와! 어? 그렸네? 우와! 통통해. 우와, 비켰다. 잘 올라가네. 칙넘쿨 감았어. 진짜? 칙 죽여. 수세미꺼 되게 이쁘다. 그게 뭐? 무슨 종이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다. 얇은. 아이씨. 이건 어떻게 됐어? 석돌을 다 써버렸어. 어. 야! 이거. 오! 홍시. 홍시다 홍시. 흰색. 석돌이 홍시. 오! 홍시 맛있다! 간 쪽에 들었는데도? 응. 잘 가서. 어? 왔나봐 왓쌉맨 홍시 먹고 있는데 오빠 왔다 차 뒤로 돌려서는 없지? 나가야 되는데 응 바로 장보러 가야지 오자마자 차에서 못 내려가 서가 아니 뭐 어차피 돌려서 나가면 되지 어? 잠 내리다가 아무튼 너는 잠이 지금 타까 그냥? 그럴까? 오빠 머리 엄청 길었다 빡빡이었는데 자 이제 그만해 저거 하자 바닷가 왔는데 오빠 이제 다 먹었어 빡빡이었는데 빨리 왔네 형 아차 안 먹었지? 중국집 유명한데 있고 칼국수 유명한데 있고 냉면 유명한데 있어 뭐 먹을래? 칼국수 안 가본데 한번 가볼까? 안 먹었는데 형 이거 뒤에 벽돌 실으면 안 되겠지? 괜찮아 싫은데 한 20개 술로장 뭐 싫어도 내가 200개 싫어 언제 올라왔어? 우리 어제 어제 오후에 어제 2시쯤 도착했나?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셨네 쓰러지셔갖고 저혈압 때문에 쓰러지신건가? 응 잘 칠었어 잘 칠었어 화장하고 할머니 나 때문에 다쳤던 철심 박은거 남아가지고 오열했다고 나 때문에 아이씨 아이씨 웃음 안돼 철심 나왔다고 얘 교복 꺼드러 가셨다가 옥상에서 떨어지셔 철심 박으신 적 있었거든 칼국수 집 문 열었는지 보고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 여기는 옷인데? 아니에요 여기 아 여기는 장사가 맘대로 하니까 보통 3번이 3번만에 먹을 수 있어 오 여기다 여기다 아 잠깐 내가 먼저 내려서 물어볼게 그래 그래 물어볼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냉면집도 육수 직접 내가지고 되게 맛있어 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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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여기 서천에 신선생도 한번 갔다오고 어? 진짜 고기 가면 아 장난 아닌데 6만원씩 갔다가 3일 먹었어 3일 먹었어 진짜 아 너무 많아 오늘 고기를 먹었어 어? 어? 거기서 가져와줬다 응? 거기서 가져와줬다 좋은 투자 어 어제 그래서 우리 엄청 잘 먹어가지고 먹기를 또 엄청 잘 먹었지 상현식 밥도 맛있어 아 또 고기 화장품 밥도 맛있더라 오 오 화장품 아유 아유 허벅 허벅 어 나 무릎 먹었어 하하하하 아유 엄청 웃겼다 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 왜 그러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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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주영이한테 지영이 되게 참비해 먹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같아 딱 부산역 이름인데 왠지 또 이제 부산 딱 경찰 가서 눈을 터질 거 같은데 나 펜젤때로 잘 먹었는데 못 보니까 예를 들면 괜찮았는데 아 거기 우정집 맛있는데 있었는데 혼자 왔지 혼자 오는 제가 유산이 베리가 뭐하자 약간 공짜하는데 큰일 빨리 가야되는데 혼자 먹고 밖에 없는데 미쳤냐가지고 한마리 전 했다고 하는데 바질 아 감사합니다 아 바지락 아 아 아 아 달라 됐다 됐다 우와 오 냄새 좋다 음 역시 맛있겠구만 맛있겠구만 오 바지가 되게 크다 베이비 어마어마 너무 맛있다 오 고마유 손질 우선 카회 어 아 으 으 으 아 먹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왔다 뭐예요? 진하스 네 동작이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러스 만족 콜러스 콜러스 마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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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1천 10원입니다 왕청심안 같다 9만 9만 1천 10원 왕청심안어치 샀다 웃기 싫은데 웃기지 웃기 싫은데 웃기지 안녕히 계세요 지문인식같은데 지문인식같은데 귀여워 이야 이러고 쳐다봐 귀여워 귀여워 조그매 아이고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쟤 진짜 귀엽다 진덕계랑 뭐 섞인 것 같은데 키가 너무 무넘지 어 아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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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갸우뚱하고 있어 귀여워 안녕하세요 벽돌 20장 저거 하려고요 저거 하려고요 왕청심안에 하하하하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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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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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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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드라이브 버스야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정수지 여기 낚시했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데 낚시하러 가는 길 낚대로 아쉬웠네 낚시하러 가는 길 근데 사람들이 맨날 낚시하고 있어 회사로 갈 때 일로 가야 되는데 괜히 왔다 어? 아이 일로 가야 돼? 여기 돌릴 때 없을걸? 회사 가져올까? 그럴까? 회사로 가자 그냥 그러자 어머 어떻게 낚이 다 떨어졌다 갑자기 가을 대기 있어? 응 대답을 보냈어 대답하기도 의미하겠고 그러니까 이쪽이 길 이쁘지 아 탁 트였다 오 코스모스 봐 이쁘다 이쁘다 와 흔들거린다 코스모스도 꽂아 먹던데 먹어오래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쁜걸 봐도 먹을 생각 먹고 버려야 되겠다 이쁜걸 먹어야지 어머니 장례식장 가서 먹을 생각만 코스모스 먹어오래 되겠다 나 죽어도 먹을 생각도 하고 있어 아이 여타이 타고 대답하겠다 오픈카사 오픈카사 나한테 그러는거야 지금 내가 이런거 타고 다녀야겠어 잘한다 오빠 오픈카사라고 잘한다 잘타니까 어 여기 방금 여긴가 응 저거 서울역까지 가나 아니 전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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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선아 있는거 아니야 진짜 그럼 어떡할래 있긴 뭐가 있어 서울역선이지 있잖아 있다고? 있네 전라섬 경상선 있나 이제 있을거 같아 어? 코레일 경상선 있어 내일로 내일로라는 열차도 경상선 전라섬 인생은 살았네 그러니까 함부로 지식을 어? 과시하지 말라고 왜? 갑자기 새생을 와 금방 간다 아 근데 우리 서천에서 수사시장 저 헤매지 않았나? 아냐 내가 길 정확히 알아 아니 나 알아 날 부시하지? 서천 근처으로 가면 응 어 맞아 그쪽으로 좌회전해야돼 맞아 학교 앞이었지 응 내가 길 안다고 어? 여기 가면 이제 똥골뱅이 길이 나온다고 로터리 응 그게 로터리야? 로터리 로터리가 그 뜻이야? 진짜? 사거리 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롯밭? 어 맞아 맞아 로터리 그게 로터리구나 이런 사람이 똥골뱅이 로터리는 도박하는 거 아닌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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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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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다 오빠 내가 정확히 안다니까 응 저기서 응 아 저기네 축하시죠 응 응 전멸? 전멸? 전멸이신 알아서 가는 거 알아서 가는 거 알아서 가는 거 깜빡버리네 다들 알아서 가잖아 지금 뭘 더 어떻게 알아서 가야돼 하흐흐흐흐흫 다다 서천시장 더 자 Bulle 해줘요 어쩔86살 왜요? 응 lady 콜콜 못 차려 갑자기 35년 만에 1000분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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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연사고 배를 봐야돼? 응 저번에 알려줬으면 일단 세분이 드실거죠? 이제 키로 3대 3대 5대 5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자연사는 가격은 낚시방에 낚시방에 다른 걸 많이 치게 띄면 되나? 네 아 치게 난 7,000원 아 새우 저거 쓰지 아 새우 저거 쓰지 먹을거잖아 지나서 닭새우 닭새우 닭새우? 꽃새우? 한 마리? 아 그 꽃새우 같은거? 한 마리에 만원 뜨거워 이렇게 머리잡고 머리잡고 이렇게 까야돼 아 까주시는거 아니에요? 아 내가 손잡이 없어서 야 이야 아이고 새걸 까셨네 아이고 와 와 이거 어떡해 아유 아유 맛있어 입무속으로 먹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새걸 못 먹어요 아유 못 먹어 어 소라 만원이면은 몇개에요? 6마리에 만원스러워 어 그러면 요거는 일단 소라는 그렇게 하고요 네 다른 조개는요? 이런건 뭐에요? 이게 만원처럼 만원처럼 만원 예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만원꺼만 드릴까? 가리비는 너무 바다 가리비가 맛있는데 이거는요? 3마리에 만원 하나는 그냥 햄포라 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 어머니 이거 바지락 얼마에요? 5천원 이만큼 5천원 이만큼 5천원요? 네 4천원 한IB자 1개 2개 한입 끊기는 2개 간호고 3개 2개 2개 3개 4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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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이쁘지 밥 먹으면 되잖아 밥 먹으면 되잖아 밥 먹으면 되잖아 밥 먹으면 되잖아 하나 먹어보자 먹겠습니다 맥주? 응응 일단 입가심으로 맥주 아, 백화수목 안 닦았네 음 백화수목 먹을거지? 응 어, 맛있다 어? 한 점이야? 그니까, 여기 되게 크게 썰어 좀 잘게 썰어당면 얘기할거야 이불이야 이불 음 아 징징하다 음 되게 색다르다 아 눈 보면서 휴 먹으니까 되게 해 색다르다 짠 이게 슈가야 음 음 아, 맛있다 아 맛있어 먹어? 응, 잘 됐다 이제 죽순이야? 응, 죽순 장아찌 우리가 담근다 실제 따서 응 쥐살에 있는 거 저 어마무시한 저 어마문드 알았지? 이거 엄청 맛있어 알았지? 갈 때 싸줄게 응, 싸줄게 야 진짜 같아 야 야 진짜 우리가 하루종일 하루 종일 해가지고 하루가 뭐야 죽순 따면 지금 좀 딸 수 있어? 아니지 벌써 끝났지 아유 그러니까 죽순이 기한거지 그 죽순이 지금 다 저렇게 된거야 응 그래도 아 진짜로 놀러 온 것 같다 응 응 딱 필리핀 생각난다 응 응 파리 쫓으면서 아 야 오늘 비 와와서 다행이다 아 비 온다는 얘기도 좀 저기 그러니까 근데 비 와도 괜찮아 차마 입고 오는 것도 좋겠다 조? 어 저기에서 분위기 작살나겠다 응, 장난 아니야 차마에다 술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다 우리 맨날 비 오면 여기 앉아서 잠궈가지고 좋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우리 돌아 돌아 예뻐 우리 돌아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진짜 할려면 오 이쁘지 앉아 우리 앉아 엎드려 엎드려 옳지 앉아 돌아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야 이거 다 하루만에 배웠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해 소주 10병짜리잖아 소주 10병짜리잖아 야 야 이게 무슨 매운탕이야 하하하하 뭐야 이거 해물찜 아니야? 소주 10병 소주 10병 야 말도 안 돼 하하하하 소주 칼을 풀어야겠다 하하 끝났다 짠 짠 짠하니까 파리가 3마리가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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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화는 준영이 지금 언제 먹고? 뭐가 준영이가? 준영이가? 나는 뭐 백춘데 나의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부터 안 해? 야 그게 제일 맛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집안일 내가 항상 일하잖아 하하하하 집안일이 제일 힘들어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하면 그게 제일 힘들지 하하하하 나 완벽하게 안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스타일이야 하하하하 내가 얘 일 다닐 때 내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했잖아 계속 이렇게 거슬려봐 얘가 하기 시작하면서 하하하하 너는 말하는 순간 너는 이제 하하하하 그래서 얘기 안 하는데 하하하하 나 보면은 지금 청소했나? 내가 맥범 물어봤잖아 너 청소했어? 이러면서 하하하하 그래서 너 보일 때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청소를 했는데 저렇게 지저분하냐 하하하핳 하하 하하하하 뭐 그냥 지나다니면서 뭔지 안 밟히면 되고 뭐 그런거지 뭐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봄이 때문에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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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이가 쥐를 잡았다고? 야, 쥐 잡았으면 할 일 한 거지 뭐. 여기, 여기, 가봐. 아, 얘를 잡고 있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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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지금 정신 팔렸어. 어디 있어?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거면서. 돌아와, 좋아. 혜택이 나라에 고마워. 오리를 하면서 공항을 하고. 저거 어차피 한 30분이면 뜯어놔. 나 사네. 정리하고 있을게. 이거 갖고. 여기 한 곳씩 한 번 더. 선배님? 아, 이거 우리 하나 살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한 번 더. 하나 더 줘. 아니야, 이거 두셔만 있으면 돼. 이거 봐. 어, 우리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어, 우리 살려고 그랬어. 차에 지금 8개 있어. 진짜? 와, 씨. 와, 그럼 두 개 주고 가. 두 개 이거 주고 가. 아, 진짜? 우와. 보니까 딱 이거 봤는데. 걔네 이거 혹시 맨손으로 했나. 우리 발로 밟으면서 했어요. 그 느낌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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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좋지?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 안 떨어지니까 연산 먹으면 되겠다. 대나무가 번개탕 같은 거구나. 불꽃놈인데? 숫자가 가져왔다. 소라. 풀코스로 먹는다 오는다. 해산물 대단치네. 그럼 그거 그렇게 흔들면 안 된다. 아니 이거 방법이나 있어요. 해봐라. 재령이도 그랬지. 봐봐. 기가 막히지? 어? 진짜네? 어떻게 한 거야? 천천히 온 다음에 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갖다 있는 거 딱 눌러. 그럼 폭발한다. 오 벌어졌다. 바지락. 전어버. 바지락 먹어도 된다. 바지가 열렸다. 아 이거 바지락이야? 응. 그냥 바지락도 몇 개 넣었어. 그냥 바지락도 몇 개 넣었어. 예. 맛있으니까. 이야. 전어 먹어도 되겠는데? 전어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서비스 전어. 서비스 전어. 전어 주세요. 주세요. 전어 주세요. 전어 주세요. 전어 주세요. 소금 안 좋대. 야 소금 필요 없어. 소금 풀었잖아 아까 본때. 어우야. 야 진짜 고소하다. 어우야. 야 그럼 진짜 맛있다. 어떡해 몇 마리 있어? 더 있어? 많아 많아. 전어 더 있어? 오우. 많아 많아. 아 끝난다. 야 전화해서 끝난다 온다. 형 먹어 형. 오빠 오빠 꺼. 발라달라고? 아아. 어 그래. 그치입니다. 왕수는 게 더 좋아. 신난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죽은 며느리지. 죽은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아 뼈가 그냥 쏙 펴. 아 맛있어? 우와. 죽인다. 우와. 짱 맛있어. 우와. 야 이거 뭐야? 야 키조개만 한 10kg 하자. 응. 나 한입을 다 넣었어. 탔는데? 아니야 껍질은 어차피 타도 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저래야 맛있어. 껍질이 타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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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 봐라. 소라 한번 까보자. 응. 이야. 나온다. 변비야? 야. 끊겼다. 똥 끊겼다. 똥 끊겼다. 똥 끊겼다. 끊고 나와. 똥을 끊으면 어떡해. 어? 안에가 어머머 타가지고 눌러붙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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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자. 먹어 먹어. 어. 어? 뭐해? 뭐해? 제가 너무 모르겠어. 아. 음. 음. 야. 음. 어? 맛있어? 이거 물어봐. 어. 소라 진짜 맛있다. 나 소라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쩔어 타임. 쩔어 타임. 엄마. 예아. 야. 조심하지 말고. 알았어. 하하하하하. 전 옷이 흘려. 나 불쌍해서 못 먹어. 아. 비 많이 온다. 오빠 쳐 봐. 물 떨어져. 아. 예쁘다. 오빠 진짜 날씨 기가 막히다. 이야. 베스트. 베스트네 베스트. 진짜. 맛있어. 아. 비 떨어지고 분위기 완전. 아. 치기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우리도 처음 먹어 봤구나. 사wiekoot. 하하하하하. , 할 병 sweat shop. gigs. 내부어 타임. 역시. 하루kästory. 조병 좋다. 장마차. 홍산복. 어. 어구. 어구정. TERRIT 어구정. 어그작! 어그작! 어그작에 반 번 털었는데 삼시알 괜찮더라고 한 요만하더라고 털이 나는데 먹을만하더라고 삶아 먹을만하더라고 왜왜 이래? 왜? 뱉으려고 그래 왜 이러는거야? 아니야 뭐야? 뭔지 얘기를 해 뭐야 뭐 때문에 혼자 타준거야? 사람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궁금하니까 야 이거 꺼 뭔데 빨리 얘기해 욕을 한다고 오빠가 아는 사람 누구보고 욕을 한다고 욕을 한다고 오빠가 조금 더 좋아해 아는 사람 오빠가 너무 좋아해 오빠가 너무 좋아해 오빠가 너무 좋아해 오빠가 너무 좋아해 근데 왜 이렇게 말해